우리가 퇴근하고 힘낼 때는 의자에 앉아서 쉬잖아요. 이분 성함이 김의자입니다. 공명이에요. 근데 이거를 김의자에 앉아 놀리니까 이제 세련된 걸 바꿔서 채영킴으로 개명을 하셨습니다. 채영킴씨에 본인의 팔 들고 눈물 한 잔, 사랑 한 잔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채영킴!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콜나 거기에 근처어진 그 눈들을 기다리나 아름다운 저 여인 사랑의 목이 마르라 찾아왔는지 비에 젖은 그 모습이 내처럼구나 꿈속에서 만나보던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여사랑 자랑해 그리움을 다성하시며 내 사랑 그리움만 불안한 어둠한 삶이 나의 일종이 이리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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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못난 내가 기대완을 부르네 사랑이 너희가 영원히 행주를 잊지 말고 왔을 때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 볼 걸 미루추를 잊지 말고 왔을 때 내 왕도 모를 이제 떠날 때 써요 미루추를 잊지 말고 왔을 때 조금만 더 잘해 볼 걸 미루추를 잊지 말고 왔을 때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